여기는 신림역에서 가까워요 패션문화에 가기 전 한 500m 뜨려나? 거의 골목 없고 상가가 많아서 밤길 좀 무서워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입주를 하시고요 내 건물도 되게 깔끔한 편이라서 위치가 아주 가깝고 건물 깔끔해서 인기가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천에 45로 많이 나오다가 지금 천에 42만원 관리비 2만원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벽에서 여기 끝벽까지가 3m 80 나옵니다 3m 80 나오고 여기 화장실 문에서 여기 창문까지 2m 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란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세탁기 여기 이 정도 이렇게는 공간을 뺀 거고 나머지 공간만 보시면 그래서 신대방역으로 가면 한 천에 42만원 더 싸게 해서 요만한 거를 찾아볼만은 한데 그것도 이제 도보 한 10분 정도고 여기는 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라서 그리고 특히 오더운 게 조금 더 신대방역 중에서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에 42만원이면 지금 저는 여기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도 다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천에 45인데 많이 천에 44, 43 이러더니 지금 42까지 내려왔네요 물론 지금 반지압방도 나와서 더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지금 공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더 빨리 빼려고 조금 더 가격을 낮추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